쪼이 아빠 주세요 쪼이 끝에 가있어봐 끝에 가있어보세요 끝에 서있어요 아빠 비행기 간다 와 아아 쪼이 아빠한테 가져오세요 부릉부릉 아빠한테 가져와 아빠한테 가져와 아아 어 비행기 가져와야지 비행기 비행기 안가졌는데 어 그래 그래 아 비행기를 두고 왔네 아 비행기 갖다주세요 아빠한테 한번 더 하자 끝에 서있으세요 아빠 한번 더 다음에 또 Genesisite 이젠 이제 frick ün isso compr